미스틱 방 만들었어요 야옹이 버터풀 버터풀이요 야옹이 버터풀 버터풀입니다 미스틱입니다 갈로 방 야옹이 버터풀 피카츄 갈로 야옹이 버터풀 피카츄 야옹이 버터풀 피카츄 어 그러게요 뭐예요? 아 없어졌어요 빠졌어요 오랜만이십니다 오늘 왜 이렇게 계속 끌찔하지? 오늘 못 올 줄 알고 안 올렸다가 맞춰서 오셨는데 비가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? 이 사람하고 장 보러 갔다 왔는데 미스 좀 불러주세요 저도 뭐 부모님 결혼기념에 점심까지 드시고 미스 들어갈래요 미스 야옹이 버터풀 피카츄 네 됐습니다 들어왔어요 미스틱 다 들어오셨나요? 네 갈로다 들어오셨나요? 미스틱 미스틱 야옹이 버터풀 버터풀이에요 미스틱 야옹이 버터풀 버터풀이에요 미스틱 아 그래요? 한 번 누구예요 이거? 그냥 해야 될 것 같은데요? 이거는 뭐 찾기가 아니 지금 빠지셨어요 빠지셨어요 없어요 네? 도와주는 미스틱이에요 미스틱이에요? 발로 빠지세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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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저희 팀에 발로가 한 명 있었어요 콩크 모지구 네 말을 해줘야 돼요 네 그걸 말해줘야 돼요 이거를 먼저 소리치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하하하하하 거의 7개 받고 내 프로타입팀을 놓칠 거야 아하하하하하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린네요 12명이네요 와 그거 많이 없었겠다 체육방송도 유료로 아 그래요? 저는 이제 부캐가 끊이 없어가지고 어 됐다 어 신나다 싸는거에 이렇게 신났어 계속 고우하면서 튕겨가지고 아 그럼 튕겨 나나갔네요 첫건만 비지겐 맞아요 저도 20초 남기고 튕는데도 막 그러더라구요 이러다가 또 한 번 나가 이러면 저는 못해요 다같이 오셨는데 한 두서번까지는 해 아니 근데 들어오고나면 백개 들어가지질 않아요 오리로 한 번 천지면은 당연히 나갔다가 들어가는건 화가 없는데 백개 안되요 아 맞아요 딱 시작을 했는데 한 번이 못들어 오리나가고 다시 들어가니까 백개 백개 못잡았어 앉을 쪽에 달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아프다고 하더라고 아하하 거의 이따만 기다려줄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세요 아 오 그래요? ло, 네 좋은거 뜰거 같아요 안뜰거 같아요 destro 하지마요 아니요, 제대로 말라지잖아. 저는 진짜 큰 거 안 바라고요. 95% 이거. 돌전지에는 50% 그러면 한 90%가 될 거예요. 수고하셨습니다. 오, 좋다! 80% 높다. 겁나왔습니다. 기승아, 지금 처음 먹어볼까요? 헉, 축하드려요. 이거 다들 잡으시겠죠? 아 뭐야, 또 오시네. 오 저 요번에 좀 높은데요? 오 100% 떴어요? 와 축하드립니다 터널은 괜찮은데요 우와 이거 100% 아니에요? 한번 찍어도 돼요? 이거 녹화하는 건데 축하드립니다 잡았어요? 제 것 버리고 오케이 첫번째 오우 수고하셨습니다 저 찍고 싶은데? 제가 혹시 이거 제꺼도 적어도 될까요? 축하드립니다 100이에요 근데 진짜? 그런거에요 100% 축하드립니다 시티가 제일 높은 숫자로 나와요 얘 왜 이렇게 좋은거지?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오우 얘도 95야 오 95에요? 축하드립니다 한번 보봐도 될까요? 100짜리 시작해요 100만나요? 100만나요? 아 그럼 멘트 한번 보셔도 돼요 멘트만 보셔도 돼요 아 멘트만 봐도 돼요 네 멘트만 봐도 알았어요 저 한번 봐도 될까요? 오 잡았잖아 한번 찍어도 될까요? 100이에요 100이에요 이건 100%는 개최가 안봐도 돼요 라이코 100 축하드립니다 든든하고 체력 공격 방어 최고치 축하드립니다 이거 혹시 그냥 가시려구요? 장난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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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입니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혹시 아 아 вон길에 앉아봐요 아 응 아 아 아 그 응 눈길이 좀 제 것도 하나 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만 해야 되나? 응 많아요 좀 많아요 응 응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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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 세 번엔 안 해줬어 네 네 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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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여기 여기 잡았죠? 아유 아유 흐흐 흐흐 어? 아유 몰라봐 아유 아유 흐흐 아유 아 아까부터 후 아, 잡혀있네. 아, 네. 아, 네. 아 왜 이렇게 나오지? 제 건 놓쳤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네요 저는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고